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8절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세상들과 소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길을 기울여 드렸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의 기도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의 기도 저는 본문 중심으로 장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에 보면 여러 장르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고 이거 전해드리겠다는 장르만 읽게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누가 봄 19장 45절 48절에 본문을 가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의 기도 교회라는 부분이잖아요 내 집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로 말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늘 우리는 24시 가정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24시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보면 청년회 때 항상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건물이 고령서 3장 심지어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인데 굳이 건물의 교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굳이 성전에까지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과 생각을 담고 다닐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라는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를 체험하게 되어주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교회가 모토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거든요 우리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딸이 청년의 임원인데요 가끔 그런 거 안 하는데 24살이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면 딸인데도 막 벗고 들어와서 나 자고 있는데 어떤 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빠가 있어서 힘이 된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철이 들었는지 사역 실컷하고 새벽에 청년의 임원이니까 늦게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보내다가 대면서 24살 짜리가 아빠가 있어서 힘이 된다고 가정이라는 이게 청년의 사역을 열심히 선생님이 막 뜨겁게 하잖아요 하면서도 집에 오면 또 그게 힘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중요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사실 문화 공간이었어요 태권도 도장도 교회에 우리 선생님이 운영했었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든가 성경학교라든가 다 저는 주로 학교 때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 간절한 소홀이 뭐였냐면 학교 안 가고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가 봐요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평생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예 그냥 문지기로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부부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 이 집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을 말하고 건물의 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회 5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재단에서 번제와 희생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봉 16장 13절에서 2절 말씀처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 문제를 알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절간이 아니잖아요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식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이것이다 영적 문제가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불신앙으로 흑암 세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육체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이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집에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가가면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보면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4경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뭐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님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성전에서 모임이 회복되어지도록 성전에서 전도의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사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면 안 하세요? 마스크 쓰니까 안 보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고 산업현장에서 휘띵에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쉼을 얻듯이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것을 얻을도록 그래서요 10편 21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저는 안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영접은 이제 내가 농담실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분이 교회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여기 성전에 와서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10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했던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더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보금의 축복을 모른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안 한다 그거 그만합니다 아침에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일날 같은 날 금요일날 이렇게 좀 한정돼서 예배드리잖아요 대교구장이니까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버릇처럼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4장에서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어린이 전대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한 2년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어린이 전대표에서 정신때만 되면 성결교회라고 가가지고 성교단체는 교회론이 약하거든요 꼭 기도했던 걸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백안감리계 집사람을 만났는데 전두사 때 제가 원래 장로교였는데 백안감리계 목동사거리에서 교육자 한적인데 우리 집사람 목사님 여비스로 있었고 저를 찾으면 꼭 그 지하에 기도실에서 있더래요 낮에 보면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웬 전두사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 기도실에 있으니까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실망했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10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이와여 이와는 열성의 날을 삼키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 직원들 모든 것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들을 총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전에서는 신성시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의 전에서 왜냐 그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음부에 권석하지 못하도록 반석 같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스 사정에는 교회의 기능이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성교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줄 것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줄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중에 작은 첫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임하도록 10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문재인 정부가 있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정권을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 보좌 앞에 그래서 11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보좌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공댕체를 말할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범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보금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따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금 전하는데 어떻게 함께 역사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신앙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아무나 신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사함의 하나님을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을 주시고 성사함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삼저주를 해결하신 우리가 보좌의 은혜를 누릴 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받았지만 그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눈에 보이지 않은 성사함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공관의 응답이 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부 예능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교구 아니 그룹에 자기 그룹은 아닌데 다른 그룹에 있는 애 엄마 아빠가 아빠는 다른 교회 다니고 엄마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예비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빠 교회에서 왔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방황하는 것 같아 엄마가 영적으로 힘들어한다고 그러면 야 나는 우리 교구가 아니니까 그 담당 전사님한테 전화하고 대교장 전화해서 꼭 지금 신방하도록 해라 그럼 저는 계속 기도했죠 주요일날도 우리 대교장 어떤 봉사님이 그 교구에 여기 정령 오셨는데 봉사님이 영적으로 병이 질병이 좀 힘들어한다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부분이 더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공관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허감이 꺾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영육하는 힘을 얻고 치유되어 준 것처럼 지금도 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잖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역사합니까? 여러분만 역사합니까? 우리 교회만 보금자 납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보금 가진 자에게 기도할 때 시공관을 추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도들 보고 싶습니까? 지역장들 보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어느 지역장들 왔는데 후방기 때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역이 전도가 잘 되는지 보고 싶습니까? 시공관을 추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스서의 1장도 또 빌리프 시장에 보면 만물이 복종기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문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내쫓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어떤 책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카이오스 시간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자연계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루어지는 것들 시공관을 추월하는 것들 편집 다 나와요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이만한 축복을 이룰 때 여러분 모든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간 일어났는데 잡생각 나더라고요 순간 3시 50분 일어났어요 잡생각 나요 조금 기도하니도 또 평안이 딱 오고 시공관을 추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말 때 흑암과 불신앙과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그 다음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과 다시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그 고민을 늘 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에는 전도 굉장히 많이 외쳤잖아요 왜 외치냐면 열매였던 없던 캠프를 하니까 따름대로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질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임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시의 공관을 추구하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237 치유 서미스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제한되지 않고 한계가 없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강단과 교회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이번 주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 9절의 13절 말씀처럼 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흑암의 설이 결박되도록 이런 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